그레이브즈 하면 떠오르는 전설의 13단 연속 너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죠? 그런데 사실 그레이브즈는 단 한 번도 13번 연속으로 너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체 이 소문은 어디서 퍼진 걸까요? 흠 그렇다면 고! 상남자의 포스를 물씬 풍기며 탑 정글 한때는 바텀까지 거의 모든 라인을 뒤흔들어 나섰던 적패 중의 적패 그레이브즈는 2011년 10월 19일 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 날씨와 함께 우리들의 곁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희대의 적패 챔피언 그레이브즈의 풀네임은 말콤 그레이브즈입니다 말콤 그레이브즈의 출생은 룬테라 내에서 가장 상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해적의 로망수로 유명한 지역인 빌즈워터 소속이며 그는 어린 시절 빌즈워터 부득과의 후미진 뒷골목에서 자라며 싸움과 도둑질 등 훗날 유용하게 써먹게 될 여러가지 기술을 배우게 되었죠 그러나 영 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건지 그의 야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건지 그레이브즈는 슈리마 봉토를 향하는 배에 몰래 몸을 실었는데 이 선택이 훗날 그레이브즈의 인생 궤도를 아주 크게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인물은 바로 오늘날 트위스티드 페이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기꾼이었고 위험과 모험을 즐기는 이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아 한 패를 꾸려 도박판을 휩쓸며 아주 짭짤한 수입을 올리게 되죠 그레이브즈와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녹스의 명문가를 휘척기도 필트오버의 금고를 털어버리기도 하며 룬테라를 돌아다녔죠 하지만 그들의 운도 거기까지였을까요? 크게 한탕을 하려다 그만 계획이 틀어져 버렸고 그레이브즈는 안타깝게도 현지 집행관들에게 붙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었죠 그렇게 범죄자 수용소에 갇힌 그레이브즈는 수년간 독방에 갇힌 채 고문을 당하며 옛 동료에 대한 증오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그레이브즈 그는 수소문하던 끝에 고향인 빌지호터에 돌아갔고 그곳에서 현상금이 걸린 채 쫓기고 있는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마주하게 되었지만 주변의 어지러운 상황 탓에 당장의 그들은 힘을 합쳐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게 그레이브즈의 간단한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왜일까? 최근 라이엇이 공개한 철부지들과 본볼론이라는 소설에서 그레이브즈는 트위스티드 페이트에 대해서 친구가 아닌 그 이상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의 유저들은 캐릭터의 설정도, 외형도, 윙게임의 강력함도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기존에 있던 설정을 왜 억지로 변경해버리냐 이럴 거면 애초에 출시부터 컨셉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며 수많은 비판이 오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레이브즈는 주 역할군이 원거리 역할인 챔피언들 중에서 425의 사거리를 보유하며 압도적인 꼴찌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거리 역할 중 18레벨 방어력은 1등인지라 후반에 가면 갈수록 쉽게 죽지 않는 챔피언이기도 하며 협곡에 몇 없는 장전충의 개벌을 이어가는 게 바로 말컴 그레이브즈이기도 하죠 오죽하면 그레이브즈나 진, 이들의 하드 카운터는 와드, 핑크와드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니 말이죠 그레이브즈가 들고 다니는 어마무시한 크기로 보여지는 무기 이 무기는 별의별 무기들을 다 때려박아 막에 조한 산탄총이며 이 총의 유무로 인해 그레이브즈의 멋이 한층 더 부각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레이브즈의 과거 기본 일러스트를 보면 시가를 한 대 간지나게 물고 있었지만 2014년 11월 그레이브즈의 일러스트가 변경되면서 그레이브즈가 물고 있던 시가가 삭제되었는데 이를 본 북미 유저들은 라이엇의 거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2017년 4월 PB 서버에 다시 시가를 문 일러스트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 이슈가 없었던 탓인지 한국 서버는 아직 시가가 삭제된 일러스트를 채용하고 있죠 최근 레전드 오브 룬테라 빌즈 워터 확장팩 발매와 함께 미스포춘 트위스티드 페이트의 상호 대사에서 그레이브즈가 금연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레이브즈의 근본 스킨 범죄도시 그레이브즈 역시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으며 이 스킨의 과거 명칭은 마피아 그레이브즈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이 스킨을 마피아 그레이브즈라고 부르는 사람들 역시 다수 존재하죠 또한 이미 유명한 사실로 수영장 파티 그레이브즈의 일러스트는 휴장맨의 이 사진과 핏줄의 위치까지 동일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추가적인 스킨의 TMI로 시공간 침략자 그레이브즈는 인게임에서 대사가 존재하지 않죠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협곡에서 미친 인기를 내뿜고 있는 그레이브즈는 아주 거대한 리메이크가 한 번 이루어진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과거 그레이브즈는 지금처럼 장전충 형식이 아닌 타 원딜러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었으며 과거 Q 스킬은 현재와 전혀 다른 광역 루킹 미친 폭틸 스킬이기도 하였죠 Q 한방에 미니언이고 챔피언이고 뭐고 그냥 다 녹아버렸으니 말이죠 다행히 나머지 WER 스킬은 과거나 현재나 비슷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는데 다행 맞는 거겠죠 그랬기에 현재 정글과 탑을 오갓는 그레이브즈는 과거 원딜라인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챔피언이기도 하였으며 아니 원딜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도 그레이브즈를 픽하면 최소한 1인분 이상은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뉴비가 사용해도 강하고 장인이 사용하면 더 강한 그런 픽이었죠 그렇다면 과거 극악의 적폐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그레이브즈를 라이엇은 과연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너프를 때려버렸죠 그런데 이때 꽤나 잦은 너프의 영향 탓인지 그레이브즈가 너무 강렬한 챔피언이었었던 탓인지 전부 과거의 기억이 과장이 되어버린 건지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 그레이브즈는 13단 연속 너프가 된 적이 있다 라는 루머가 퍼졌고 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 마냥 여기저기 널리 퍼져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사이트 저 사이트 패치노트 등 수소문을 한 결과 그분은 최대 6연속 너프까지가 맥시멈이었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전설의 13년 너프 라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땅땅땅 과거나 현재나 협곡의 유저들을 굉장히 열받게 만드는 그레이브즈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뭐 탑도 적폐 정글도 적폐 원딜도 적폐였고 아주 열이 받는 김에 다른 분들의 기분도 한번 알아보죠 우리 팀은 장난감 총 상대팀은 진짜 총을 가져오는 그렇지 흉해 재산을 다 쓴건지 연막탄 범위가 심각한 형님 너프를 해도 살아나니? 스토리를 너프하는 바르스 친구 라인이 비명 항상 찾아오는 그놈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